DS 단속 DS 단속을 배우고 계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컴퓨터 강철중입니다. 오늘 DS 단속이 장중에 12% 정도 폭등이 나와주면서 요 근래에 이틀동안 하락을 했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의 걱정과 고민을 다시 한번 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현재 12만 100원, 12만 원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52주 신저점 64,100원을 터치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기분 좋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우리 DS 단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을 할지 이러한 부분이 결정적으로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뤄드릴 거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계좌에 대해서 꼭 복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셔야 제 영상의 알고리즘을 타고요. 또 우리 DS 단속을 보여주고 계신 분들 특히나 과거에서부터 DS 단속에 물리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DS 단속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26일에 49만 5천원에서부터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신저점 64,000원까지 엄청나게 지금 하락 추세를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아니면 완전한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10만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물려 계셔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자, 거의 반등도 없는 이런 하락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정말 헷갈리시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이러한 하락에 대해서 지켜만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텐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어렵고 헷갈리신다 하신다면요.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단석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현재 이 DS 단석 같은 경우에 이 쌍바닥을 한번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전 고점인 14만 100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두들기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다시 하락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조정이 온다 해서 갑자기 엄청나게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하락 조정에도 지지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지지 구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매수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미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완전한 최저점은 아니지만 제가 이 쌍바닥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이 텔레그램방 뿐만 아니라 연세가 있으셔서 텔레그램방 이용이 좀 어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자로도 이 매수 타점에 대해서 제가 전송해 드렸었는데요. 다들 받아보셨죠? 혹여나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아예 없는 게 아니니까 제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엘스 단속 같은 경우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다시 한번 수급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보시면 디엘스 단속이 한 번에 반등이 있었는데 반등이 있었다가 다시 한번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하락이 나와줬었는데요. 자 이제는 진짜 정말 이제는 바닥이 닫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할 게 이제 주님들이 어떤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비중을 모아가면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할 것인지 자 이 고점에서 물려 계신다면 이러한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들이 평당가를 최대한 낮추셔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손실을 벗을 때 다시 한번 본전까지 복구하려는 이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아 지금쯤 저점이겠지 지금쯤 저점이겠지 하면서 이 추가 매수로 통해서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히려 자신의 계좌에 대해서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디엘스 단서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이제 상담이나 이렇게 사연으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남겨 주시는데요. 이 디엘스 단서 특히나 30만원 구간대 20만원 구간대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어떻게 탈출에 대해서 어떤 인식으로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평상가를 아래로 낮춰서 이 디엘스 단서기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우리 이때 이 매도화를 통해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단타 한번 쳐보려다가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꼭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저점 신호를 파악을 해서 정확한 매수 타점 부분에 대해서 얼마 원이라고 제가 텔레그림방과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때까지는 조금 힘들더라도 관망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지금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해 주고 있지만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다시 눌릴 수 있어요. 눌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줬을 때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요. 다시 한번 상승하더라도 그 다음에 있는 2차 저항에 대해서 부딪힐 수 있는데 우리 이때 뭐 해야 된다? 이때 꼭 또 매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익화를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할 줄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와 함께 이 구간에서 신규 매수하신 분들 한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에 제가 상담 링크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현재 많은 분들이 저에게 보내주고 계시고요. 저에게 상담이나 그리고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주시는 분들 우선순위로 제가 먼저 달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 달아드릴 거니까 네 상담 신청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이 시초가 종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던 종목이 바로 KC 그린 홀딩스입니다. 자 비중까지 체크해 드리면서 자 매수가는 시초가에 자 900원 이하의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매도가까지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렸는데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자 이렇게 8시에서 9시 전에 텔레그램방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문자로도 전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도 한번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요. 상담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시초가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고요. 자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순서대로 순서대로 잡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이 KC 그린 홀딩스 잠깐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이게 일봉이고 제가 분봉으로 보실게요. 네 분봉으로 보시면 오늘 아침에 장을 시작을 해서 상한가를 찍어 주었다가 다시 한번 이 상이 풀리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제가 매도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자 이 매수가는 제가 얼마였죠. 90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드렸었는데 자 오늘 시초가가 868원 이었고요. 그리고 충분히 저 우리 주님들이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도가도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1050원에 제가 이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완전한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이렇게 안전하게 안전한 수익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매도가까지 정해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 저와 함께 하신 분께서 감사하다면서 수익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 250만원에 하루만에 수익을 벌어 가셨습니다. 자 일단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꼭 거액으로 하실 필요 없고요.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5만원이던가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 부담내지 않은 선에서 매수하시고요. 처음에는 제가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만원 10만원으로 하시다가 저에 대한 실력이 검증이 되신다 하신다면 그때 가서는 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시드를 늘리셔서 하루하루 용돈벌이 쏠쏠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루에 최소 10%에서 25% 많게는 상한가까지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100만원만 해도 10%면 하루에 10만원이고요. 그리고 일주일이면 50만원 한 달이면 250만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안전하게 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시초가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순서대로 발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8시에서 9시 사이에 문자 꼭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DS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현재 자 DS단속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는 DS E&E와 이 적자자회사 DS 첨단 소재 합병 추진까지 했고요. 그리고 항공판 K 배터리를 노리고 다음 달에 HV공 플랜트를 중공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 기업에 친환경 항공요 1조까지 공고를 하면서 자 이번에 전년 매출의 95% 이상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이제 가장 우려했던 이 40만원 이 구간에서 6만원까지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블록딜 이 스톤브릿지가 이 블록딜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우리 주주님들은 계속되는 이런 하락에 많은 분들이 걱정과 고민을 하실텐데 무조건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은 무조건 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라는 게요. 항상 올라가기만 하지도 않고 떨어지지만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있고요. 상승이 있다면 하락 조정이 있고 다시 한번 반등과 조정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실 줄 아셔야 되고 자 저점매수 고점매도 저점매도 고점매도 이러한 건강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줄 아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저점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저점매수의 신호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 개인들은 어디가 저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뭐한다?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이런 시장에 대해서 혼자서 매매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준과 그리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언제 매수를 해서 언제 매도를 하고 이 DS 단속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신다면 제 개인 번호로 010-4674-9671 간단하게 단석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 먼저 우선순위로 제가 다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 주신 분들 실시간으로 장 전과 그리고 장 중에 계속해서 이러한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초가 종목도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무료로 하는 것만큼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안 하셨다면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DS 단속이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저항을 맞으면서 조정이 나올 텐데 우리 이때 매수하지 못한 분들 이때 매수하기 위해서 기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매수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선물도 하나 준비해 드렸습니다. 50에서 200퍼 정도 먹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보유기간은 최소 5월일 정도 보유해 주시면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쁜 직장인들과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인생의 선비님들의 시드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010-4674-9671로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한 글자 문자 주신 분들만 볼 수 있는 제가 링크를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고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텔레그램 방 이용이 좀 어려우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당연히 문자로도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링크에 들어 오시면요. 네. 세력주 연구 네.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영상 잠깐만 보고 오실게요. 소소TV 강출 중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10월 21일 8시 4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저번 달 9월달에 하이트론으로 많은 분들 수익 많이 보셨죠? 자 이번에 10월달에도 어떤 종목이 있을까 분석을 하다가 발굴을 해서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 보셨다시피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자 이 매수가는 9000원에서 9300원 이 사이에 자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안하는데 이번에 정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보유기간은 최소 5월일 정도 보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목표 상승률은 100% 이상입니다. 100%에 도달했을 때 자율적으로 전량 매도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한 3A분의 2B상이 승인이 되면서 굉장히 재료가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해드린 우리 네이처셀 최소 3연상 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안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오랫동안 분석한 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꼭 따라와주세요. 아시겠죠? 텔레그림방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자 제가 문자로도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 주신 분들 순서대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네 그래서 네이처셀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 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상승률 100% 이상을 돌파를 해주었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하락이 있었지만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자 오즈비지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했는데요. 네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때부터 지금까지 최대 벌써 53% 52% 정도 상승을 해주었는데 현재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수익이 나신 분이 감사하다면서 수익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벌써 이 네이처셀로 2260만원 227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네요. 네 일단 먼저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네이처셀 후속주로 제가 11월달에 종목을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제 개인번호 010 4674 9671 숫자 7번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순서대로 답장을 드릴 겁니다. 네 현재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데 텔레그램방에 입장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문자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구요. 아 그리고 현재 12월달에 제가 엄청나게 폭등할 종목 이 대선 테마주를 가져왔습니다. 최소 500% 이상 폭등할 예정이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 이 대선 테마주도 꼭 받아가지 바랄게요. 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드릴 대선 테마주를 제가 준비해 드렸는데요. 예상 목표 상승률은 500%에서 800%입니다. 최소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네 수익을 안겨 드릴 거고요. 최소 5배에서부터 10배까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10배까지는 아니고요. 800%에서 전략 매도를 통해서 네 많은 수익을 안겨 드릴 예정입니다. 매도 기간은 12월에 예정이고요. 약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드린 대선 테마주인데요.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 4674 9671 전화로 대선이라고 문자 두 구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장을 드릴 겁니다. 네.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최근에 대선주들 보시면 윤석열 서울대 동문위였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으로 약 5개월 동안 566% 정도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네. 최저 4425원 이었던 이 주가가 네. 31,150원 까지 상승을 해 주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 줬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애니능률 대표 파편윤 씨인데요. 윤석열과 정친의 소속이라고 하면서 약 3개월 동안 805%가 상승을 해 주었는데요. 최저 3065원 에서 3750원 까지 네. 고점 기준으로 하면 약 10배 정도 상승을 해 주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네. 한동훈 정치 테마주의인데요. 이정재와 현대고 정창이라고 알려지면서 약 4주 동안 722%가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최저 7100원 에서 최고 65,300원 까지 4주 만에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대상홀딩스 부회장 임세령과 이정재가 연인 관계로 알려지면서도 굉장히 많은 급등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인데요.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서 한동훈 정치 테마주로 이것도 3주 동안 749%가 상승을 해 주면서 최저 2750원 에서 최고 29,850원 까지 이것도 약 10배 정도 급등을 해 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TNCRO 입니다. 이성규 사회의사가 한동훈과 서울대 법대 동문 로스쿨 동문 이라고 알려지면서 2개월 동안 약 614% 상승을 해 주었는데요. 최저 3415원 에서 최고 24,400원 까지 이것도 엄청나게 급등을 해 주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형님이 계시는데요. 저랑 알고 지낸 지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자녀도 있으시고 근로소득으로는 가정을 꾸리는게 좀 힘드셨는지 주식이나 코인에 손을 대시더니 처음에는 시드머니 3천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손실이 나니까 시드를 계속 추가를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1억 이상 그때 당시 1억 5천인가 2억인가 매매를 하시면서 대출까지 받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정에 불화가 오게 되고 그러다가 손실이 감당이 안 되셨는지 그때 당시 저한테 손을 뻗으시길래 제가 그러면 지금은 저도 이제 매매할 종목이 있고 안그래도 추천 종목으로 나가니까 소액으로만 해보시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대상홀딩스 우로 매수사점을 드리면서 이때 저도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제가 15년간 주식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받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제가 11월 21일에 매수사점을 드렸었는데 그 형님은 일주일 정도 뒤인 뒤인 27일 이때 갭상승을 했을 때부터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때 형님께서 너라면 내가 믿고 몰빵해볼게 하시더니 갖고 있던 7천만원을 전부다 투자하더라구요. 저는 그때 당시에 완전한 최고점은 아니고 이 구간에서 매도 탓질만 드리면서 현재 소통방에 계신 분들과 이제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이 형님은 조금 더 욕심내고 기다리더니 결국에는 6만원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약 4억 정도 수익을 챙기면서 다행히 이 가정의 불화가 해소가 되고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면서 비싼 양복을 하나 해 주더라구요. 이때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형님한테 형님 그러면 그때 매매한 수익 인증을 좀 보내줄 수 있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자료로 쓰고 싶은데 줄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받아왔는데요. 자 이렇게 12월 19일에 대상홀딩스으로 약 4억 정도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제가 최소 500%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드렸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구요. 이렇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라요.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형님처럼 너무 몰빵하진 마시구요. 자 그분은 너무 절실한 마음에 이렇게 원칙을 깨고 매매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자 우리 인생의 우리 선배님들은 매매하시면서 원칙 꼭 지키면서 매매하시길 바라요. 네 당연히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대선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시구요. 좋아요 버튼 왼쪽 하단 아래에 따공 버튼 있으니까 따공 버튼 꼭 잊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드리는 이 종목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